이번에는 혁신이 공식 의결을 거친 4가지 안건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비를 책정하고 의원수를 감축하고 또 의원평가 하위 20%에선 공천을 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최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는 본인들이 이미 다 서약서에서 사진까지 찍으셨잖아요 눈높이에 맞는 세비책정도 이미 나왔던 얘기 의원정수 10% 감축하고 김기현 대표가 그전에 얘기해서 다 알려진 얘기고요 의원평가 하위 20%는 저는 30%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저는 국민의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힌든 민주당이든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거 4가지 의견을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겠냐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가 의견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영남이나 TK나 이런 지역에 있는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서 했던 분들 다른 지역 나가라 또는 윤회관이나 덴토론과 친하다고 알려진 분들 다 불출만 하든 아니면 험지로 나가든 이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의결의 사항에 그래야 혁신위원회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발언은 언론에 나오셔서 문제는 혁신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그건 또 빠지잖아요 권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고해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좋은 어떤 그림만 만드지 마시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는 이내완 위원장이 말씀하신 여러 개혁적인 말이나 혁신적인 말들이 신뢰감을 얻는 겁니다 의견을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권고만 하고 넘어가서 만약 안 받으려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한 혁신위원회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당 최고위가 이런 부분들을 안 받으려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이게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원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안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에서는 이걸 감점만 하자는 거였는데 공천 배제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10% 감축은 민주당이 바로 반응을 내놓은 게 우리는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30명 줄이자는 건데 간단치 않은 숫자입니다 의원 30명 이거 줄이는 거 여기에 반대임짝이 나왔고 불체포 특권 폭이 국민 눈높이 맞는 세비책정인데 불체포 특권 폭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는 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고요 서약서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야당이 만약 이걸 표결을 안 해주면 그래서 서약서를 내라 두 번째 세비책정을 줄이자는 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다음에 불출석에 따른 감액 이런 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지만 다르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 측에서는 권고를 왜 하느냐 남의 당 일이에요 권고를 해도 그 권고가 더 강력한 권고가 있는 거고 의결을 백날하면 뭐합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냈던 한 다 일축해버렸잖아요 그게 같지만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김기현 대표 1기 지도부의 임명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성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에 다시 돌아온 이철규 의원도 함께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 의원 귀환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물론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무총장이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 인재 영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인재로 영입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든지 또 여권이라면 사실은 여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특히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에 보면 굉장히 이분이 그동안 본인을 어떤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하게 움직인 분이고 또 경찰 있을 때 주로 정보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 방송통신대를 나와서 간부 후보생을 했습니다 그런 전력도 있고 또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지역에 당선된 것도 있어요 최근에 또 김포 서울의 합병 이 문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아이디어를 했던 것도 이철규 전 사무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도권 특정 지역에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철규 위원장이 그동안 해왔던 일 이런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명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윤핵관 등등 이런 분들이 했지만 본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지역 문제 관련된 이런 발표도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